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제가 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사 요건 완화 9억원까지였는데 12억원으로 완화를 시키겠다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실적인 세금 대책이 필요하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여당에서요 참 의외입니다 저는 여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하는 것은 절대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에 그동안 유지해왔던 정책을 완전 어떻게 보면 뒤집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로 여겨지는데 계속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시적인 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일시감면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남 부동산 민심을 잠재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발을 맞추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래세 보유세 다 합해서 이 부동산 세금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우리 지금 해외부동산 미국이라든지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싱가포르 또 중국 베트남 방송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보유세 격 세금이 얼마인지 다 나오고 있죠 또 홍콩도 이제 세계에서 부동산이 최고로 비싼 이 홍콩도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방송에 나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한국만큼 이 부동산 세금이 많은 곳이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정확한 해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해외에서 높은 곳만 짜짓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낮다 뭐 이렇게 계속 통계를 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부에서는 일단은 국민들에게 모든 걸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한 통계를 공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 그동안 세금 완화 대상에서 다주택자는 제외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극복하지 않고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일시 감면으로 성남 민심을 달려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만든다 모두가 피해가 가는 겁니다 선민만 피해 가는 게 아니죠 모두가 피해 가는 건데 선민들에게 결정적으로 더 큰 고통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 양도세 중과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지역 매물을 매도를 할 때 양도세 중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2주택일 때 자 이게 이제 원래 2017년 8.2 대책에서 플러스 10%가 있었죠 3주택 이상은 플러스 20%였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작년이죠 7.10 대책인가요 아마 그걸로 6.17인지 7.10인지 헷갈립니다만 어찌 됐든 이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때 2주택에서는 플러스 20%로 바뀌었죠 이게 플러스 10%에서 10%가 더 중과가 됐고 여기는 또 10%가 중과가 돼서 30%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시적인 완화라고 하면은 일반과세 일반과세로 갈 것이냐 일반과세라는 거는 6에서 45%의 구간별로 합산하는 거죠 중과라는 건 여기에다가 플러스 20, 30을 하는 거고요 작년에 아마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는데 그때 거의 매물이 나오지 않았었죠 그 이유는 그때는 플러스 10%씩 중과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것도 세금이 지금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양도수 중과가 완화하겠다고 해서 플러스 10% 20%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아예 일반과세로 가줘야 그나마 효과가 나오고 그때 한 번에 이제 어떤 기간을 주겠죠 그때 당시에도 단순하게 플러스 10% 20%만 했던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고 뭐가 있었죠? 10년 보유 이상 10년 이상 보유 매물만 한시적인 완화를 줬기 때문에 그게 크게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빼야 됩니다 장기 보유만 한다면 시장에 어떤 매물이 나오고 좋은 매물만 나오겠습니까? 좋은 매물이 나와서 한 번에 나와서 한 번에 나오면은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을 정해놓으면 그러면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실 분들에게 좀 더 현재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이 사게 만들면 어쨌든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만들고 억울한 1주택자가 양질의 그런 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다주택자 때는 이 종부세 종부세도 엄청나죠 지금 종부세도 내년에 더 올라갈 텐데 종부세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억울함, 불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함으로써 시장에서는 매물이 있게 순환이 되고 또 나름대로 거래가 되면은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지방세나 뭐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뭐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과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와 더불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고요 된다고 한다면 조건 없이 한시적으로 일반 과세를 할 건지 지난번처럼 또 신종 보유 이상 이런 어떤 또 조건은 내걸 건지 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플러스 20%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의 플러스 30%의 중과세율을 10%씩만 깎아줄 것인지 아예 다 없애서 일반 과세를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어느 정도 거래가 지금 답답한 부분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만 가고 또 영끌해서 집을 사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속보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세법이 바뀌고 여러 가지 부동산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장대장과 함께 고민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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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